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인류의 기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하빌리스, 호모에렉투스, 네안데르타린, 호모사피엔스 현재 인류의 종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신에 가득 찬 채로 호모사피엔스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의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다른 생물들을 보면 같은 종일지라도 자연선택을 통해 다양한 모습과 형태를 가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은 진화를 거쳐 현재에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서 드는 가장 큰 의문은 왜 인간만 특별하게 같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한 종류의 인간, 호모사피엔스만이 존재할까? 라는 것입니다 2015년 이후 인류는 PCR 기술을 통해 현생인류, 그러니까 우리들은 순수한 호모사피엔스가 아니며 다양한 인간의 혼종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네, 지금 말하고 있는 저와 이를 듣고 있는 당신 즉 우리는 10만 년 전에 등장한 호모사피엔스가 아니라 새로운 혼종이라는 뜻입니다 PCR 기술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자면 유전자, 즉 DNA 서열 중 원하는 부분만 골라 여러 번 복제하여 증폭시키는 기술을 말합니다 한국어로는 종합효소연쇄반응이라고 불리며 비교적 간단한 과정을 통해 유전자를 증폭할 수 있게 됩니다 휴먼 개논 프로젝트의 경우도 이 PCR 기술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PCR은 3만 년이 넘은 뼈에 남아있던 불완전한 DNA 조각에서 성공적으로 유전자를 증폭시킬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스반테 페보 교수님은 이를 통해 네안데르탈인과 현생 인류가 이종 교배를 했으며 특히 유럽인의 경우 유전자의 4%가량을 네안데르탈인에게서 물려받았다는 결론을 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코로나19에 취약하다 라는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생 인류에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 조상들이 과거 어느 시점에서 네안데르탈인과의 교류뿐만이 아니라 서로 교배를 통해 자선을 번식시켰기 때문입니다 연구자들은 우리는 예전에 연구에서 틀림없이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 남녀가 결합해 때때로 아이를 가졌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실제로 두 그룹간의 접촉에서 탄생한 자녀를 찾아야 할 수 있을 만큼 운이 좋을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인류는 세 가지의 유전적으로 상이한 인간들이 지속적으로 교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과거 기원전 5만년부터 3만년 사이에는 지구상에 적어도 4,5종류의 다양한 인간이 존재했으며 이들은 서로 교배를 통해 후손을 남기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에서는 하이델베르크인으로부터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 그리고 현생 인류가 분기되어 나와 20만년 전부터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의 팽창을 따라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 미확인 아프리카 고인류가 현생 인류의 혈통에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는 순수 호모사피엔스가 아닐 뿐더러 사는 곳마다 서로 혼혈 정도에 따라 유전자가 다른 인간들이 분포했다는 것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 인류는 우생학이라는 최악의 경험을 하였고 현대사회는 우리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한 연구 결과는 우리 인류가 유전적으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러한 차이를 차별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류는 지금도 진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전적 다양성이야말로 인간이 지구에서 환경에 적응해 살아남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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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